안녕하세요 장홍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당연한 것일수록 그것에 대한 이유나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시작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볼텐데 당연히 하나의 물질을 꼽을 수는 없을 거고 몇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화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흔히 산성물질이라고 부르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염기성 혹은 알칼리성 물질인 염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까지 많이 살펴본 바 있던 알코올이 술로 많이 얘기가 되는 하지만 그 술을 정제해서 뽑아낸 알코올이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인데요 세 가지 다 용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정확히 어디서 유래한 말인지 또 그 성질이 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우리가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특히 산과 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특징이라면은 우리가 pH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성도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보통 7 아주 순수한 증류수를 7이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낮은 수치를 갖는 것들을 우리는 산성물질이라고 그러고 더 높은 수치를 갖는다면 염기성 물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수치는 결국에 이 액체 속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H3O플러스라는 우리가 하이드로늄이온이라 부르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냥 H플러스라고 쓰기도 하죠 자 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산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나와있는 염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에 넣었을 때 바로 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강한 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나와있는 NaOH를 보더라도 여기 있는 OH가 녹아 나온다면 그것들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 과정 중에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꺼내보고자 한 이야기는 산과 염기라는 것을 알겠는데 사실 뭐 한자로 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산을 쓰거나 염기를 나타낸 이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영어로 산을 acid라고 부르고 염기를 base라고 부르는 건 의미가 있는 걸까 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이런 용어가 탄생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용어가 당연한 것일수록 숨겨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사과는 가장 흔하게 살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죠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재배가 되는 편이고 우리가 비교적 저렴하게 구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자 사과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연상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갛다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맛있다거나 단순하게 대표적인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속에 있는 씨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생각해서 씨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금 더 깊은 정보도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 낮에 혹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좋다라는 걸로부터 사과는 건강에 좋다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 모두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보자면 사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라고 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과는 그냥 사과야 라고만 배웠으니까 자 그럼 사과라는 것은 결국 한자에서 온 건데요 보이는 것처럼 모래사자를 써서 모래과일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사과를 잘라봤을 때 다른 무른 과일들과는 다르게 아주 사각사각하게 잘리면서 또 이렇게 거친 표면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오래 방치된 좀 과하게 익은 사과를 먹었을 때는 까끌까끌하게 알갱이로 부서지는 것 같은 꼭 모래가 입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모래 같은 질감을 갖는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고요 또 영어로 애플이라고 말하는 거 역시 보통 이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인도 유러피아어에서 과일을 아벨이라고 말했고요 또 게르만어에서도 아프아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바뀌어서 이 애플이 탄생한 건데 의미는 과일입니다 결국 과일이라는 종류의 그 명칭을 가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과일 너무나도 익숙하고 대표적이면서 친숙한 과일이 곧 사과입니다 자 단순하게 이 사과라는 두 글자 속에서도 이 어원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산은 어떨까? 산과 염기는 우리 일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속에도 인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게 들어있어야 얘네가 뭐 썩거나 하지 않고 보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쓰기도 하고 탄산음료 특유의 약간은 상큼한 듯한 그 신맛 이 약한 신맛이 바로 산에서 나옵니다 또 흔하게 사용되는 전지 같은 경우에도 속에 산성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차량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에는 굉장히 진한 황산이 들어있기도 하죠 자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신맛이 나는 대부분의 과일들 모두 구현산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처럼 결국 에시드라는 말 역시 어떠한 어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라틴어 쪽에서 유래를 둬서 뭐 에시두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전에 썼던 에이사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말 모두의 뜻이 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초 아세트산 역시 요 단어로부터 와서 가장 대표적인 신맛을 내는 물질로써 여겨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산은 신맛이 난다라는 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한자로 쓰는 산 역시 산미라는 표현처럼 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결국 산은 신 겁니다 그럼 산이 정말로 시냐 산은 정말로 신맛을 가져요 자 우리가 음식의 그 맛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었는데 이 신맛이라는 것은 아까 봤던 산이 만들어내는 H플러스 바꿔봤으면 H3O플러스라고 하는 요 이온이 작용을 합니다 자 요 놈이 우리가 미각을 느끼는 곳에서 이 포타슘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 곳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막은 것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자금을 못하고 이 막지 못하는 칼슘이온이 들어오는 곳은 계속 들어와서 요 안쪽에 변화가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플러스 전화가 생기겠죠 그걸 영향으로 신경전달물질이 방출이 되면서 우리 뇌는 신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산은 정말로 신맛을 갖는 거고 산이라는 그 명칭 자체 에시드라는 명칭 자체가 시다라는 걸로부터 모든 게 유래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염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염기의 대상 대표적인 것은 역시 비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베이킹소다라고 말하는 뭐 요리를 할 때도 사용하는 요 가루 역시 약한 염기성을 갖습니다 더 강한 염기성을 갖는 물질은 표백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염기라고 하는 베이스라는 표현은 후대의 화학적으로 철학적과 화학적과 의학적 또는 연금술적으로 만들어진 후세의 단어고 원래 명칭은 역시나 알칼리성이라는 말처럼 알칼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알칼리라는 것은 이 아랍어에 콜라를 바꿔서 태웠다라는 게 바뀐 알콜리라는 말로부터 나오는데 이 알은 보통 영어에 사용하는 더와 같은 정관사고요 이 알칼리라는 말 자체는 불탄 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태운 젤을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그것을 염기성을 갖는 양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염기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칼리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산이라는 건 단순하게 맛으로부터 어원이 왔지만 알칼리라는 것은 의미를 갖지만 이 베이스라는 염기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자 이 말은 오로지 화학의 모든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자면 파라켈수스라는 한 16세기쯤 활동하던 의사이자 연금술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썼던 단어 중에 파라켈수스와 그 학파의 추종자들이 썼던 것 중에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가 이 모테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런 광물이라든지 혹은 물에 녹는 염같은 것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지구의 모태 혹은 지구의 자궁에서부터 자라나는 어떤 진료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단단하고 흙의 성분을 갖는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화학적으로 생각을 한 게 이 니콜 레메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학자였습니다 자 니콜 레메리라는 분은 산과 염기라는 것의 반응이라는 것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안을 했었고요 이분의 아들이 루이 레메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 이게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산과 염기가 만나 무언가를 만들 때 불안정한 산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 이게 곧 알칼리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물질들을 기반 베이스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킨 게 이제 기옴 프랑스와 루엘이라는 화학자분이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염산과 수산화 소듐 바꿔 말해 수산화 나트륨을 섞으면 물과 소금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소금과 같은 종류들을 우리가 염이라고 부르는데 염을 만드는 기반이 곧 염기다 그래서 염의 기반이란 뜻으로 한자어로는 사용을 하는 것이고 영어로서는 베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산과 다르게 이 염기가 더 주목받았던 건 당시에 사용되던 거의 모든 많은 종류의 산은 농도가 진해지면 휘발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뭐 가벼운 놈들도 많고 떨어져 나오는 게 많아서 보통 요런 이제 올리움이라 불러서 그 발연 황산이란 종류가 요런 모습인데 보이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막 연기가 돼 나와요 자 이런 거를 스피리트라고 보통 말했어요 거의 영혼처럼 날아가는 가벼운 그런 성분을 가지니까 근데 이거랑 다르게 염기성이라는 알칼리성을 갖는 물질들은 고체 형태로 얻어진 경우가 많아요 얘를 물에 녹이면은 용액이 되고 그걸 놔둔다고 해서 어딘가 날아가지 않죠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잡아두는 안정화를 시켜두는 역할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둘을 섞어서 만들어진 염이 대표적인 소금을 비롯한 물질들이고 이것들을 보다시피 염기라는 것은 염을 만드는 기반이 돼서 산과 결합해서 물질이 바뀌게 되는 그 반응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염기의 맛은 어떠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염기는 쓰다라고 보통 설명을 듣습니다 왜 쓴 거냐 자 쓰다라는 것은 기준이 생각보다 넓은데 우리가 먹었을 때 혀에 닿았을 때 중성 있죠 중성보다 낮은 pH를 가지면 신맛이 나고 7볼 초과하는 높은 pH를 가지면 쓴맛을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물질인 카페인 같은 커피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도 썩 쓰게 돼요 왜냐하면 질소 우리가 아민이라고 부른 이 질소들은 이 염기성 물질의 대표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질소들이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혀는 쓴맛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염기는 대부분 쓴 것이고 우리가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정말 막 피부를 손상시킬 정도로 염기성 알칼리성이 높은 게 아니어도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유기물이라면 공통적으로 쓴맛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을 간단하게 한다면 산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염기 같은 경우에는 산과 반응에서 염을 만드는 기반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염기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자 이처럼 산과 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실이 당연한 것을 구성하는 퍼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도 많은 용어들을 조금 더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